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천화장사 찬문어 등장이오 귀한 몸 행차에 시선 집중 속초항의 대표 보양식 찬문어 해신탕 완성됐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나만 봐도 힘이 불끈 솟는 찬문어 해신탕 건강 보장, 활력 보장 이제 손님 입맛 채우고 건강 채우는 일만 남았으니 어우 맛있게도 드시네요 조개 껍질에다가 야채와 해산물과 이 오리의 절연한 조화가 어우 맛이 끝내준다 국조에서 와서 이걸 안 먹게 가면 왔다 갔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안 간 거네요 문어가 최고죠? 우선 문어야, 오징어가 최고지 오징어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징어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씹을수록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오징어 그 맛 크게 한 번 보는 순간 음, 따봉 그런데 여사업자는 이 손님은 안녕하세요, 저구입니다 오, 가수! 일단 음식점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에서도 참 맛있는 데 많아요 이거는 현장 바로 재료 맛인 거예요 재료가 워낙 신선하니까 양념이 별로 안 세고 입에 착착 붙어요 나 이제 큰일 나서 조금 이따 무대에 서야 되는데 대단한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오징어가 살이 통평하게 살아있는 것이 이걸 진짜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오징어 맛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영양 가득 품은 찬문어 해신탕 제철, 마자, 오동통한 통오징어 해물찜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속초왕의 통큰맛을 즐겨보세요